이상한 나라의 엘리트 이 여행을 끝낼 수 없나요 난 이 여행을 끝낼 줄 몰라요 그대 이 여행을 끝낼 수 없나요 난 이 여행을 끝낼 줄 몰라요 눈으로 생각하니까 안대만 슬쩍 씌워주면 돼 큰 손에 맞춰 자각하니까 시간만 슬쩍 치워주면 돼 술 씻어 만들어 온다 질문에 질문을 돼 물어보자 10% 뻥 90% 거짓 뻔 넌 보나마나 또 100% 소가 부터가 쏟아지는 뿌옹길 이건 조폭의 쌤 구역질 근데 넌 다 받아 먹어 삼켜 9시만 되면 두 눈을 밝혀 눈으로 생각하니까 안대만 슬쩍 씌워주면 돼 큰 손에 맞춰 자각 가니까 시간만 슬쩍 채워주면 돼 난 그대 이 여행을 끝낼 수 없나요 난 이 여행을 끝낼 줄 몰라요 그대 이 여행을 끝낼 수 없나요 who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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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행을 끝날 줄 몰라요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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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이라 불리던 탐인 친구들은 그녀말을 모두 탐인해 흰 봉투를 건네고 받은 게 이번 중간고사 시험 답인데 세상엔 수김수 말고도 배울 것이 넘쳐난다는데 친구들은 배구하니 막생구 별일 없는 나만 배구 텅 빈의자 물구러미 바라보며 그건 개네니까 내가 아니니까 여왕에게만 사랑받도록 해 쉬는 시간에도 우리 밤만 조용해 차렷 경례 해를 가닌 선으로 내 얼굴을 덮네 아디스만 미스 속에 날 비틀 때 깨달았어 이상한 나라의 생존법칙 기계 기계 스프레임 티 Soul Company Map to Soul Map to Soul Company